자, 명수 형 해볼게요. 무릎을 써요. 무릎을 써요. 왼손이 걷을 뿐인데 왼손이 거의 다 했어요, 지금. 옛날에 우리 엄마랑 농구할 때 엄마가 이렇게 쐈는데. 근데 따뜻하다, 장훈이 같이. 방송에서는 왜 이러지 모르겠지. 자상해. 더 구부려. 일어나서. 나이스 샷. 나 처음 이렇게 따뜻하게 가르쳐준 사람 처음 봤어. 대단하다. 득점왕. 내일 이 사람들하고 시합이 되려면. 근데 사실 원래 여러분들한테 이런 걸 먼저 하면 안 되는데 꼼수입니다. 최종이 습사 봐요. 그럼 나머지 다섯, 네 명이 뛰어들어가면 여러분들 앞으로 떨어집니다. 빨리 가고. 아, 공격하라고. 빨리 가야 됩니다. 석공. 명수 형, 슛. 슛. 명수 형,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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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손이 거들고.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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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손이 거들고. 다리 힘을 주고. 슛. 그럴 시간이야 어디서. 그렇죠. 빼고. 다시, 다시 빼고. 다시, 다시. 자. 슛. 다리 힘을 주고. 왼손을 거들고. 오른손. 슛. 나이스 샷. 시킨대로 하니까 돼. 재밌다. 명수 형 재밌다. 명수 형 재밌어. 힘을 주고 왼손을 거들고. 힘으로. 슛. 그렇지. 그렇죠. 좋아, 좋아. 푹푹푹. 아이고, 슛. 아이고, 슛. 아이고, 슛. 나이스. 조거리 잡힌다, 야. 아, 베리 굿. 빨리 와. 명절에 삼촌하고 전화 주인 것 같아. 이거야. 조카들하고. 그럼 이렇게만. 팔 끄지 말고. 그렇지. 예, 나이스 샷. 오, 연속 두 개.